그럼 앞으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시려고 합니까? 학교 내에 전교조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이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단체를 탈출하거나 아니면 전교조랄 단체를 나아가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2015년도인가 국회의원 어떤 분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10억인가의 벌금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명단 공개까지 굳이 꺼려가면서 자신들의 소속을 숨겨가며 아이들 교육 현장에서 저는 바퀴벌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일까. 저는 분명히 이들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을 제가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드러난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아이들을 한쪽의 편향적인 사상을 정치 편향적인 사상을 주입을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북한과 이렇게 38선을 맞대고 있는 이런 나라의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교육 현장 등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전교조들의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닌가. 또 과도한 반일이라든지 반미의 감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추겨서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밝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갖고 있는 반일, 반미 이런 바르지 못한 세계관을 갖게 될까 가장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명단 공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저희 전교조 가입 교사입니다. 이런 교육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그런지 아닌지는 학부모들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작년에 인원고 사태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판단했잖아요. 저희는 강제적으로 주입되는 반일 감정 싫습니다. 강제적으로 주입되는 특정당을 위한 이런 정치적인 이념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색을 좀 분명히 해주셔서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필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법적인 절차도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교조가 지금 법의 노조인 거는 너무 잘 된 방향이고요. 제발 이 문정부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계속 풀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학부모들의 바람이고요. 일반적인 이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아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교조, 학교 내 전교조 교사들을 어떻게 우리 학부모들이 좀 알아내고 그 나쁜 교육들을 막아낼 건가에 중점을 둘 거고요. 그거에 약간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성으로 하나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을 장악하고 있는 전교조 교육감들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저희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와 보수와의 차이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진보가 좋은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진보 교육감에 제가 표를 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들이나 전교조 교육감들이 하는 이런 학생인권 조례나 나쁜 조례들을 보면서 진보는 아니구나. 그들의 사상을 다 나쁘다고 저희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도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진보는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진보 교육감이 아닌 보수 교육감을 세우는데 학부모가 앞장을 서야겠다라는 의견이 100% 모아졌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이 그리고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41개 단체가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00명의 학부모들이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셨거든요. 학부모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자편향된 교육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전교조 교육감을, 진보 교육감을 막아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터뷰 진행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한참 40대 아버지로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할 때는 갖고 있던 생각이 좋은 생각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고 반듯한 생각을 심어줘야 되고 건강한 생각을 심어줘야 되고 그 생각 없는 위에서 지식을 쌓는 것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참 물림이 있는 게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그 많은 정성을 들여서 애를 키우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려면 물질이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물이잖아요. 생각이 건강해야지 물질이 나오지. 그래서 학부형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이들한테 건강한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또 전교조 문제를 바라보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대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몇 해 동안 계속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소위 보수라고 말하는 교육감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안 하는 거예요. 분노를 계속 지자리 한 말씀. 네. 맞아요. 그래서 진보 같은 경우는 전교조들은 자기네들끼리 딱 규율과 규칙과 약속이 있어서 이번에는 당신이 나가. 그럼 난 뭘 할게. 이런 주고받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수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는 표현이 좋은 표현입니다.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보수는 분률로 망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교육감은 교육의 가장 큰 수요자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감 선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교육감 선거는 학부모가 하겠다. 그래서 학부모의 지금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교육감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지역 조직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이제 2년 정도 교육감 선거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구성이 돼서 그 지역별로 교육감 만약에 보수 교육감 하고 싶은 사람 학부모에게 와서 뭐랄까 검증을 해라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검증된 그 사람만 후보 단일화가 돼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광부해도 될까요? 그러면 하시죠. 하시죠. 저는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이라는 전국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 앞서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 진보와 전교조라는 이 부분들이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년 후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 우리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전화번호를 제가 하나 여기 드려서 광고로 나가도록 할게요. 이 전화번호로 연결을 하셔서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학부모 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제주까지 아주 많은 학부모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과 그 연대 지역으로 연대를 하시면서 그 지역의 교육감들을 학부모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학부모들과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전화번호 말씀하실까요? 네. 말씀드릴까요? 010-3172-9131 한 번 더 하시죠. 자막으로 내보내주세요. 010-3172-9131 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계신 지역과 성함과 또 학부모 단체와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내주시면 함께 저희가 교육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함께 하시도록 다 같이 하겠습니다. 김수진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미래한국당 제21대 총선에서 지원서를 내셨을 때 저는 꿈이 나라 자체가 지금 전시 상태니까 학자나 이런 분들은 조금 뒤에서 도움을 주고 사회시민단체 운동에서 좀 말과 글로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좀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위권 아니시죠? 10위권 안에 이제 15번, 13번 원래 15번, 13번이었으니까 그렇게 모셨는데 이제 당내 여러 가지 그런 계파관에 나누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질대화하면 우열곡절 겪었잖아요. 그 좀 섭섭하셨죠? 아니요. 섭섭하지 않았어요. 섭섭하지 않았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15번, 13번 됐을 때 주변 분들의 첫 반응이 공병호 위원장님은 어떻게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아니 나 그분 한 번도 모르고 유튜브로 방송만 봤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됐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유튜브를 들어가서 활동내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샅샅이 본 거죠. 이 사람 정도 되면 전사로 내쉬어도 되겠다. 저는 싸우는, 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이런 걸 원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시청자들이 아셔야 될 게 일체 만나, 오늘이 처음. 맞아요. 오늘 처음 뵀어요. 저의 활동내역을 아시는 분들은 야, 드디어 우리 학부모 단체에서도 김수진이가 간다. 잘 됐다. 이제 우리 교육과 이런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라고 정말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활동하는 작부모 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가 다 이제 서울부터 제주까지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제가 축하단을 몇 백 통을 받았나 몰라요. 이미 그때 들어갔을 때.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제가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슬들이 모 유튜브 방송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혹시 아세요, 위원장님? 그거는 아닌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좀 실망한 거는 특히 보수 유튜브들이 더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사회가 참 극하구나 하는 생각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꼭 해명을 하라고 우리 팀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진이는 학부모 단체 활동을 몇 개월밖에 안 했다라고 했지만 아마 제 사진을 준비하신 자료 화면에 보면 학부모 단체 활동을 제가 한 5년, 4, 5년 정도는 주구창창 정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계속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김수진이는 구의원에서 컷오프 당했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말 억울해요. 그거 정말 억울해요. 다른 거 제가 비례에 떨어지고 뭐 아직은 때가 아니고 기회가 아닌가 보라고 제가 마음은 내려놓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의원 컷오프는 제가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처음에 그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첫날 발표가 됐을 때는 굉장히 평이 좋았거든요. 신선하다, 젊다. 그런데 이제 아마 반대하는 쪽에서 바로 밤부터 이제 여론 조작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어제나 저는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는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런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개시하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분위기에 많이 휩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이 확 악화가 되면서 이제 그걸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되게 또 감사한 거는 그날 그 방송을 했던 유튜버를 만났어요. 어느 사석에서 만나서 유기조 나 그런 적 없다. 그랬더니 이제 사과를 받긴 했지만 정정방송은 없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로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다른 거는 좀 몰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이제 유튜브 방송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야기하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이제 방송 뭐 통신법 이런 거는 규정을 받지 않지만 건전한 상식이라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성경에도 없는 말을 꾸미는 것을 굉장히 그 죄악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원칙 같은 게 있잖아요. 시민이면. 그런 게 없이 그냥 허위 사실을 만들고 유포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냥 한 사람 인생이 아주 망가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뭐 인생이 망가지진 않았지만.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억울한 일을. 우리 근데 박사님도 많이 공격당하지 않으셨어요. 네. 나는 뭐 좀 많이 심했죠. 심해서 이제 복구가 거의 됐습니다마는. 다행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뭐 개인이 당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좀 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됐어요. 맞아요. 그때 좀 젊고 프레시하고 기존에 이제 다 대학 교수님이 하시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좀 전열이 그렇게 좀 전진할 수 있으면 득표활동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그런 친구들 전국으로 그냥 코스 타고 다니면서 선거했으면 얼마나. 진짜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런 야당이 득표활동에도 도움이 됐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버스를 타고 전국으로 다니진 못했지만 이번에 나름대로 인천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유세를 지원해드리는 방법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계속 그렇게 전진하시고 또 계속 이렇게 활동, 좋은 활동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